뭐야, 또 누워있어? 그런데 진화는 늘 누워있더라고요. 눕방, 눕방. 배고프다. 여보, 배고파요. 오늘 아침은 뭐야? 오늘 아침은... 오늘 안 해. 아유, 머리 쓰고. 아유, 저 손끝, 새송끝. 아침부터 저런 짓을 하니. 수담, 수담.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뭘 또 나가요? 쉬는 날인데 좀 집에서 시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늘은 우리가 요리하지 말고 쉬는 날이니까. 아니요,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여보, 쉬는 날은 원래 이렇게 쇼파랑 한 몸이 되어서. 물아일체가 되어서. 그런데 원래 쉬는 날은... 너무 쉬워. 일단 뭐 먹고 싶은데, 자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먹방 봤는데 삼겹살에 묵은지 손뚜껑에 꼬아가지고. 먹을 줄 안 나요. 집에 손뚜껑 있나요? 아유, 달라져. 아니, 항상 자기 전에 먹방을 먹으라고.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 여보, 원래 고기는 아침에 먹는 거예요. 고기를 굿모닝. 고기를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굿모닝. 아니야, 고기는 원래 아침에 먹어야 맛있어. 맞아, 고기는 아침. 고기는 아침이 찐이네. 안 먹었다. 가지 말자. 갑시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계속 계속 돌네. 나한테 건너와야 될 텐데. 배고파. 배고파. 미리 딱 주문해 놨지요, 여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 못 합니까? 다 해 줍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여보. 아유, 성질이 급해. 닫아봐요. 왜? 왜?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멋있다. 연애 때 같네. 저렇게 사이가 좋아. 여보, 빵 냄새 봐봐. 고파, 고파. 배고파. 배고파. 여보,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요. 왜요? 왜? 왜 그대로 있어? 사진 찍어서? 나중에 이거 액션 뽑아달라고 그런 얘기야. 뭐야. 여기 좀 더. 생각해 보면 남편이랑 아내 사진 잘 안 찍어서. 맞아요. 아, 뭐야. 여보, 이리 와. 너무 많이 다 흔들렸네. 우리가 데이트할 때 아침에 데이트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말고. 미안한데 여보. 기억이 안 나. 나는 그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나는 그때 여보가 와서 밥 사주는 게 너무 좋았어. 밥 먹는 게... 아니, 내가 왜 싫었어요? 그때는 여보가 싫은 게 아니고 인생이 싫었어요. 처음이었어, 진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여자. 무슨 소리야. 나 주전에 너 싫어하는 사람 많이 봤어. 좋아. 아이, 정말. 자기처럼 너무 잘해. 이거. 아니. 오늘따라 서비스가 더 좋냐고? 아유, 애프터 서비스가... 신발 산 거 아니야? 어? 진짜 신발 산 거 아니에요? 저도 신발 산 줄 알았어요. 어머, 쇼핑했나 보다. 안 샀는데 너 자기 깜짝 놀랐다. 순간 멈칫했다. 그러게. 뭔가 불안하다. 내 신발 하나, 두 개 살 바에는 자기 신발 하나 더 사주자. 나는 이제 가방... 왜 이래, 오늘. 그만해. 나는 진짜 신경 쓰였어. 그래, 지금 다른 날보다 가한 거죠? 네, 조금 가했어요. 택배는 하나 올 거 있어. 그냥 이러고 아름답게. 좋겠다.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는. 아니, 왜 필요한 건 사야지, 여보. 필요한 건 사야지, 필요한 건. 쓸데없는 건 이제 나는 안 사요. 나도 이제 자기한테 학습된 효과가 있는 거지. 뭘 사긴 샀나 본데?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사지 말라고 하니까 싸워놔. 그렇죠? 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먹어요, 빨리 해. 네. 왜 좋은데 불안하지? 운동하라, 이거. 눈치 본다. 뭐 있는데? 왜? 아주 노골적으로 눈치 보네, 이렇게. 뭐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그 팬지 매장이 있더라고. 아, 차 매장? 아니, 그럼. 차? 여보, 여보 차 산지 2년도 안 됐어요. 불안한데? 아니, 2년대 차를 왜 바꿔요? 여보, 아이쇼핑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아이쇼핑 한번 하고 합시다. 아이쇼핑 하자는 거야. 얼마 안 돼. 여보, 연기 또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계약할게. 아이쇼핑 하는 게 왜 와요? 아, 그런 거야. 뭐 또 꽂혔어요? 네? 뭐 꽂혔어요, 또? 아니, 그냥 본 거 하나 있어, 본 거. 그러면 갑서를 쓰고 가. 구경만 한다고. 그렇구나. 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자, 솔직하게. 그래, 솔직히 뭐야? 조금 나는 편안한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욱이나 이런 차를 잘 아는 친구들이 형, 형이 그러면. 기욱이 그 XX가 문제야. 아니, 상고기도 그렇고 직접 타보고 해야 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지. 알았어, 알았어. 가, 가, 가. 마음에 드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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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렇죠. 아니, 그런데 나는 여보 마음대로 해. 그냥 나는 그냥 이혼하면 돼. 그냥 이혼하고. 여보랑 안 살 거야. 뭐라고? 깔깔대고 웃던 얘기가. 센스. 이혼까지 나온다는 거 그만큼 싫다는 얘기예요. 심혁 후보에서 이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혼이란 나는 나올 점은 정말 싫은데. 그냥 나는 그냥 이혼하면 돼. 그냥 이혼하면 돼. 여보랑 안 살 거야. 진심, 진심으로. 알아서 해요. 진짜 막 설레고 떨리고 막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내 차라면. 호흡이 빨라져. 제가 사실 놀이공원을 좋아해요. 연간 회원권이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좀 짜릿했다고 해야 하나. 어떡해, 어떡해. 좋아해, 좋아해. 눈 떴다, 눈 떴어.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드라마 봤죠? 타 봐, 나? 나 타 봐요? 드라마에서 보통 있는 거 한번 해 보는 거. 그래? 뭐야, 이거? 헤드야? 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이 목은 안 올라가나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보.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지금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한 방에 2억을 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 다다리 조금 쪼개서 내면 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여보?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니, 이걸 일시불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여보. 오늘 구경만 하고 가기로 했잖아요. 여기 만지지 마요. 봤자 구경 다 했을까 이제 빨리 나가요. 다음에 차도 저희 시승 차량도 있으니까. 예, 예. 직접 한번 타고 한번 와보세요. 알겠어요. 시승 나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연락 따로 남겨놓을게요. 시승 차 나오면 좀 깜짝이야. 이름도 어떻게 해, 지금. 전문생심이어야죠. 집어, 잠깐, 잠깐, 잠깐. 기다려. 잠깐만, 내가 할 얘기 있다고. 왜? 차에 타고 얘기해요. 여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뭐야? 사실은. 뭐야? 이미 샀어? 사실은 계약을 한 게 있어. 계약을 한 게 있어. 계약을 한 게 있어. 계약을 한 게 있어. 아니, 차를? 뭔 소리야. 샀다는 얘기예요? 사 먹고 보여주러 간 거구나. 장난하지 마. 사실은. 계약을 한 게 있어. 계약을 한 게 있어. 계약을 한 게 있어. 계약을 한 게 있어. 뭐 그러냐? 내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 아니, 자동차를 계약했다고? 왜? 거짓말하지 말고. 왜? 계약금만 미리 걸어놨어. 아니, 진짜로? 계약금을 걸었다고? 상의도 안 하고 걸어놨어. 무슨 말단 소리야. 진짜 몰랐지? 응. 거짓말하지 마, 여보. 진짜로? 나는 여보랑 안 살아, 그러면. 이혼이라고 했잖아. 안 살아, 여보랑.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만 걸어놓은 거야. 어떻게 해. 아니, 여보가 그랬을 리가 없어. 그래서 내년에 새로 차가 나오면 자기가 타보면 돼.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나는 도장을 찍을 거니까 그러면 되지. 도장은 여기 찍었잖아. 뭐야, 계약금이면 한 10% 걸었다는 얘기 아니야? 10%면... 10%면 2천만 원 걸었다는 얘기야. 아니, 그걸 계약을 했다고? 진짜로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지금. 그때 사투리 나온다. 사투리 나온다, 진짜. 아니, 그럼 나는 여보랑 이혼하지. 나는 여보랑 안 살지. 아니, 내가 몰라요. 아니, 나 봐봐. 진짜 농담이야, 빨리 얘기해. 차가 순차적으로 나온다니까 일단은 이거는 계약금을 돌릴 수 있는 거야. 100%? 아니, 계약금이 얼만데? 계약금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 새로 나올 신차는 그래도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차는 신청을 하면 한 6개월 못해는 신청해 놓고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만 제가 미리 걸어놓은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차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차가 갖고 싶으면 저렇게. 그러니까 찜해 놓은 거야, 찜. 여보, 결혼 생활은 서로 뭘 하든지 얘기를 하고 해야죠. 이게 뭐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얘기를 같이 하고 해야죠. 비밀은 없어야 돼. 지금까지 살면서 원유 씨한테 제일 충격받은 일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랑 상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뭔가 뒤통수에 망치로 누가 때린 느낌? 되게 충격받았어요. 놀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뭐라고? 어? 놀랐다고요? 놀랄 걸 몰랐다고요?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싸워요. 놀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아니다 싶을 때는 그 계약된 거를 파기를 해도 계약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일단은 보증금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맨날 차 불편하다고 하니까 좀 편한 차 없냐고 그렇게 하길래 내가 나중에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나 봐. 뒤통수. 저런 표정 흔치 않은데. 믿는 도끼의 발동. 속상해서 속상해서 상의도 안 하고.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저런 거 상의를 왜 안 하고. 아니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건 어쨌건 간에 여보가 나한테 의논 없이 이렇게 큰 일을. 그렇지. 그치 그치. 의논을 안 했다는 게. 그런데 이제 안 샀잖아요. 산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그럼 자기가 싫다 하면 내가 계약 해지하면 되죠. 해지하세요. 우와. 안 한다 할게요. 그럼 오늘 100 돌려봐서. 안 한다 할게요. 이걸로 샌드위치 100만 원씩 사 먹으면 돼. 준혜가 하지 않네. 바로 꼬리 내린다. 뽀뽀 해달래. 진짜. 이거 보고 할 정도면 진짜 화나는 건데. 침에. 아니 100% 환불이 안 되면. 나도 열 받지. 100% 환분도 해야 돼. 저렇게 화를 내는 친구가 아닌데. 그래. 진짜 화가 났네. 응원 안 한 게. 100만 원,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몰랐던 거는 제가 착각했던 거는 차를 계약했다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전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100% 환불이 된다는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났고. 지금까지 중에 제일 화가 났던 게 이거예요. 상의 없이. 진짜로. 그렇죠. 저랑 상의 없이 중요한 돈을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아, 사람 사는 건 똑같군요. 아니, 그런데 원효 씨는 어때요? 많이 당황한 것 같은 표정. 이렇게 화낼지 몰랐어. 지금 원효 아직도 당황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되게 계속 약간 어깨 좀 펴. 아까도 계시기도 하고. 원효아 지금 턱이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전화. 어깨 좀 펴. 전화 너무 혼이 많이 나서 전화 이후로 진짜. 아, 놀랬구나. 왼쪽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와요. 그 일 이후로. 그 일 이후로. 고3 때 엄마한테 독서식 한다고 딴 데 갔다가 혼났던 거. 그 이후로 제일 세게 혼났다고. 그 계약서 이제 끝난 거지? 계약서는 이제 제가 확인 다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죠, 전화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한 것도 회피하려고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난리 났을 텐데. 전화해 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혼내는데 진짜 얘기하지. 가짜로 얘기해야겠어. 그럼 무서워 죽겄는데. 배포가 그렇게 크지 않아. 정말 9년 만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싸웠어요. 심진아는 결국은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에서 화가 풀렸어요. 맞아. 그 뜻이야. 원효 포기한 거 맞지? 네. 진짜로. 아, 잘했어. 포기했어? 또 우는데 지금. 눈물이 그렸버려. 아니, 또 포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듬는 거 봐. 어떡해. 김원영 씨 혹시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맞았어요? 저렇게 멈칫하네. 저렇게 멈칫하네. 감사합니다.